말해 말해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저도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가수의 꿈을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펼치는 대학가여제 동북대학교 학생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러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힘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힘을 실어드려야죠 황진영씨 황진영씨 황진영양 이번에 대학가여제 나오셨는데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타와 토니가 멋지게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참가 번호 4번입니다 대구 경북 대표 동북대학교 경주 캠퍼스 황진영양의 노래 봉전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한글자막 by 박수 바람 부는 다리에서 글를 보았지 세상 모든 것이 멈추겠어 글보는 순간 나는 굳어버렸지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 짧게 자른 머리 하얀 손 더 떠난 입술 친구들은 내게 웃으며 말아지 그에게 고백하라고 그래 난 결심하고 말았어 그 애를 내걸수록 만들겠어 통일이 되면 다시 통일된 화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동전도 새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 그 동전에 들어가는 그림을 제가 그려보고 싶어요 이제는 고백하는 것만 남았지 짧게 자른 머리 하얀 손 꼬꼼한 입술이 내 앞에 있어 친구들은 내게 웃으며 말아지 빨리가 고백하라고 부를며 결심하고 말았어 그래서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물론 앞으로는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지 어디로 가도 안 돼 찾을 수가 없었어 포기하고 다음 밤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주쳤어 여자 화장실에 사랑 빠른 잘 바뀌게 자른 머리 아얀 손 꼼꼼한 입술의 여자인 거야 친구들은 내게 웃으면 울었지 정말로 고백했냐고 그런 나만 바보가 된 거야 그래도 그를 사랑했어 그를 잊지 못해 그런 남자 나 이제는 그녀 친구가 돼서 그를 볼 수가 없어